자막 제공 왜? 왜 그래? 집사2장 집사2장 가치야 집사2장 가만히 좀 있어봐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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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아아 어? 으아! 어? 도망가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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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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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? 뽀치, 왜 그래? 뽀치, 왜 그래? 응? 쓰다듬어... 어, 수다듬어 일로와 가치 왜 그러고 있어? 응? 왜? 가치야 가치야 응 가치야 아이고 아이고 가 가 가 아이씨 아이씨 손에 닿아 주니 또 만드는 사이 같이 왜 불러? 뾰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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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따라 가면서 어떻게 올라갔어 집사2단자 집사2단자 얍 얍 얍 어떻게 올라갔어? 혼자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미치겠다 진짜 엄마 갈치 어디 갔나 봐 민정아 미치겠다 엉덩이야 이제 올라가는데 시작한거 있어 어쩌려고 그래? 또치야 거기서 뭐하고 있어? 또치 딱 맞네 쏙 들어가 있었어? 너 되게 편해 보인다 여기 봐봐 또치야 귀여워라 고맙습니다 또치 바랍